가자 가자 쭉 가자 왼쪽으로 쭉 가자 이거 계단 방! 계단! 계단! 없는데? 이거 목욕탕이 2개야 여기가 목욕탕인데 2층 올라간다! 내 머리 위 잡고 해 잡고 작은 창문 왼쪽도 계단! 오른쪽도 계단! 오른쪽 바깥에 있어! 2대 맞춰놔! 덕이 아파 오른쪽 바깥 너희가 봐야잖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피일이야 피일이야 잘하고 봐 얘네 또 만났네? 잘하이용 어 뭐야 얘 샷 왜이래 얘도 이상해 지X 4번 기절 뒤쪽에서 맞았어 나 다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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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연막 펼쳐있어서 내가 못 본다 끝 무조건 맞았다 있어 다개비 끝에 형 앞에 다개비 아이수 여기 4버터 있어 어어어 화클 찍을 수 있어? 어떻게 화클이 돼? 창고 계절 창고 계절 창고에 하나 더 가운데 창고 가까운 칸으로 어떻게 이것도 화클이 돼 가만히 있는데 얘는 창고에서 창고 큰 면에서 연막 던져줬어 저쪽에서 기장 한 번에 있나봐 한 번에 하나 있나봐 내 쪽은 사운드 안들리고 건너 머리 안돼 오른쪽면 가까운 중소 라인 둘이다 하나 기절 차 타고 가자 하나 더 기절 개피 개피 나이스 어 뭐야 우리쪽 꼬리 길어 왼쪽 속날로 왔다 확인했어 바깥? 왼쪽 바깥 없어 왼쪽으로 와볼래? 왼쪽으로 가자 아까부터 나와있었을 것 같아 패기가 좋다 패기가 좋아 2번 4번으로 뛰었어 하나 하나 기절 노란 옆으로 깎는다 노란 옆으로 깎고 있어 기열이 형 강현이 형 앞에 푸시 간다 그쵸? 3쪽엔 바깥 사운드 들어오고 다시 푸시 관리한다 나 이거 벌렸대 4번까지 다 왔을거야 하나 2지 뒤온다 해찬이 형 나 픽업 쪽으로 폭갚고 연막 왼쪽에 화염병도 간다 3평 하나 더 아 저 집 애들도 이상하네 개월이 형 바로머리 3바퀴 넘게 더 있을걸? 하나 4픽 쪽에 있다 했어 이 오른쪽 각 조심해 강현아 아 오른쪽 조심 오른쪽 직각 나와서 1픽 나야되있었다 거기 주위를 다 잡았지 일단 밀집에서 나온다 확인 3트 킬자 화킬 튀겨 화킬 튀겨 걔 아니야 야 담바라 야 담바라 4번 걔가 소피야 4번이 소피 화난다 아 아 아 얘 안보여 1픽 야 우측 감상정 한마디 보자 아 뚫어봐 뚫어봐 안 들어 놨다 벗어라